아 근데 진짜 우리는 항상 똑같은 반응을 쓰니까 맞아 또 이제 미국에 우리 투어를 했었잖아 근데 진짜 역시 내 인생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어 또 이제 동갑이니까 또 거의 아 그냥 동갑끼리 붙어서 이제 같이 일자는 형인 거구나 다른 국가들 좀 먹었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형이랑 큰형이랑 큰형이 있는데 정말 상설도 못 넘는 건데 괜찮아 초반에 이해 안 됐던 거는 그것이 그냥 왜 이렇게 느리게 하고 그걸 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냐면 나도 원래 춤을 때 춤 진짜 못 췄거든 근데 이제 걸어라 그러면 걷는데 춤 박자 맞춰서 걸으라고 하면 그거 힘들거든 은근히 그게 춤처럼 생각이 되니까 힘들거든 그래서 나는 진짜 옛날에 스텝 하나 떼는 것도 어려워했었는데 나는 그 시절을 겪었으니까 너네가 어떨지 약간 큰일 날뻔했어 생각해보면 나 납치 당할 수도 있던 상황이다 이해가 된단 말이야? 근데 너무 마라랑 진짜 똑같았어 그 배경이 너무 똑같았어 그래서 나 진짜 소름끼쳤어 그래서 생각났어 그래서 얘가 분명 연습실 안 해놨어 손을 내야 될 거 같은데 아니야 근데 재밌겠다 개스터스 나 혼자 돌아다니고 재밌겠다 근데 지금 하면 안무도 잘 수딱수딱 따라오고 히트캐? 그 밤 분위기를 취해서 나랑 하니랑 또 이 비트캐고 하니 프리스타일 시작하고 창진영 프리스타일 시작하고 협조적으로 짬이 생기면 춤을 배워도 아 땜 이렇게 서서 한국에서 잘 막힐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는 서퍼스를 해요. 아 맞아요. 트램펄린에서 트램펄린으로 뛰어다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향기 냄새는 엄청 좋아. 나 처음부터 말했었잖아. 연습생 때부터 맨날. 내 향기 냄새 맡은단 말이야. 너무 좋은데? 그래서 항상 누워있을 때 이렇게 해봐. 내가 인간다운이었지. 근데 딱 너가 향수 선물해줬을 때 진짜 예상 안 돼. 나 진짜 하나도 몰랐어. 왜냐면 너가 이렇게 향수 구경하고 있을 때 내가 그냥 옆에서 도와준 거잖아. 어떤 냄새가 좋을지. 난 원래 향수 안 뿌리는데. 이 놈에서 좋은 자소 하는데 이것도 좋고 너 이것도 좋대. 그래서 내가 너 둘 중에 어떤 걸 고를 거야? 했는데 네가 갑자기 두 개 다 한다고 해. 진짜 연습생 때 안 싸웠던 멤버들은 아무것도 없잖아.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. 아 진짜? 왜냐면 진짜 너무 재밌고. 귀엽다니까. 야 내가 영어 하잖아. 그럼 너가 좀 귀여워 보이지 않냐? 그냥 우니 형 가끔 영어 그러면 썩 귀여워. 맞아 귀여워. 그게 그냥 똑같은 거야. 우리가 너를 볼 때도 너가 한국말 틀려서 너도 막 아 한국말 틀렸어 이러면 이런 것보다 그냥 받아들여. 자신만으로 받아들여. 귀여운 포인트는 일단 일단은 너 왜 너 가끔씩 귀엽다고 해. 너 나 뭐 하면 가끔씩 너가 귀여워 귀엽다고 할 때 있었어. 아 내가? 어 근데 언제인지 모르겠어. 게임 할 때 하면 진짜 좋아. 아 근데 어떡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